더불어민주당 정의령 국회의원이 노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노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과 평생교육법 개정안 1건입니다. 법안에는 경로당의 관리 운영을 수행하는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경로당이 절감한 양곡비와 냉난방비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의원은 앞으로도 노년 인구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